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가혹한 고문 끝에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오토 원비어 군이 유대인이었습니다. 12월 14일자 조순일보의 조의준 특파원은 유대인의 대북복수법이라는 그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유대인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북한이 이번에 정말 단단하게 걸려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와이오밍 우정연합감리교회 지시를 받아서 1만 달러를 받고 정치 선전문을 때리했다. 이런 거짓 억류 이유를 둘러대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일체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 당국을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유대교 신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한 그런 처신이죠. 또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북한에서 억류돼서 나왔어도 모진 고문의 휘중으로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을 보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토가 칩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아주 냉철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슬픔을 대신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라는 것은 부모가 되면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픔을 뛰어넘는 대단한 그런 냉철함을 보였습니다. 사실 개신교는 3일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만 유대교는 내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유대인답다라는 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은 그들이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 아예운동을 통해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와신또 DC의 유력한 컨설팅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한 분이 현재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슬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법률에 호소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인 악의 세력을 법률적으로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이 죽음과 같이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있으나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악의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고문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문명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선의 이름으로, 양심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에 맞섰던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다운 남다른 지혜로운 냉철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은 오토 원비어 대상 판결입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는 2017년 10월 북한을 상대로 고문과 살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와신또 디시의 연방지방법원은 엄청난 벌금을 북한 당국에게 물렸습니다. 5억 113만 달러, 약 5,643억 원을 북한 당국이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11월 22일 날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 회비에 의해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는 서울 방문길에서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 자산을 찾아내서 북한의 범죄를 막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대북 제재가 해제되든 해제되지 않든 간에 해외업체와 합작사업을 벌이는 경우에는 아마 오토 원비어의 부모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소송은 반드시 북한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경우든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북한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겁니다. 북한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외부업체와는. 국분들이 보이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오토 원비어 법안입니다. 원비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마침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날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2020년도 해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한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블링크 액트라고 불립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그리아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드리 보이콧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과 그리아는 개인과 그리고 기업과 그리아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자산동결 그리고 계좌개설금지 그리고 벌금 부과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은행들도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북한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전세계 금융망을 선택하느냐 양자태계를 할 수밖에 없던 법안이 오토 원비어 법안입니다. 특히 이 법은 북한과 석탄, 철, 섬유 등을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들과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 어떤 종류의 은행들도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든 은행이든 모두 북캠과의 거래를 회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법안이 바로 오토 원비어 법안입니다. 이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그런 경고사인입니다. 한국도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겠지 발견되지 않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2018년도에 한참 세크린드 보이컷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한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권과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는 가족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대인 가족만의 특별한 슬픔 성화법을 우리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토 원비어를 죽게 만들므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설령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저는 아주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활동한 기업들도 바로 그 기업들과 거래하는 한국은행들로 다 세크린드 보이컷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인 모두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침북행위를 예사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좀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토 원비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 신청한 문 대통령 거절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